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저를 보시면서 아 이제 공부 어떻게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서로 이거는 이제 신뢰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자신감 그 다음에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소정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좋은 결과라는 게 뭐 따로 있겠나요 우리가 합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게 내용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이제 이 부동산학개론이죠 이 개론의 의미는 우리가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학의 기초적인 이론을 배워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개론에서 제일 먼저 접하시는 게 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그러면 이 총론이라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목차를 한번 쭉 정리하셨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강론을 이야기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게 총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총론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념과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부동산학 총론에 대한 시험 목차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개념 및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및 속성 이게 총론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시험 목차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개념,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31회 시험에서는 이 분류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특성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산업 분류상의 서비스업의 종류를 물어본 케이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여기 속성도 자주 인용은 되지 않는데요 요즘 또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 회차별로 봤을 때 자주 인용은 안 되는데 갑자기 한 번 툭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속성에 관한 부분도 역시 기본적인 정리는 해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문제로도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한 것은요 부동산 학적인 관점에서의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고 부동산 자체의 개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교재상에서는 부동산 개념, 부동산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교재 보시게 되면 개념 및 분류 그 다음에 특성 및 속성이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문항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서두에 명시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고 돌아가다 보면 아 이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얘기할 때 제목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주죠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줬다는 얘기는 별표가 하나다 이런 얘기죠 출제 빈도가 있는 애다 시험 목차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동산 개념이라는 거는요 견해에 따라서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또는 나라에 따라서도 이 구별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대부분 이 부동산 개념에 대한 거는요 일반적인 학계론 교과성에서는 복합 개념의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복합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즉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법률적인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보시면은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관계에서 등기부 등본 띄워보겠죠 그 다음에 시세도 알아봐야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집도 보죠 공간 구조나 배치 잘 빠졌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부동산을 거래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용어라는 거를 그래서 용어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측면의 행위를 갖다가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도 있죠 투자할 수도 있죠 개발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행위를 묶어서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법경기라고 해서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구분하고 인식하는 것도 역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13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개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서 접근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요 기술적 개념이라고 있고요 기술적인 개념을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개념이라고 있어요 여기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에 대한 두 가지는요 저희가 시험상에서 대비를 할 때는요 종류만 정확하게 구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에서는요 종류가 공간, 자연, 환경, 위치에 대한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네 가지라고 대답을 해보는 거죠 학계론에서는 전체적인 분류를 나눴을 때요 네 가지로 구성된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에 관련된 애들이 시험상에서 안 물어본 애들이 없어요 많이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생각이 안 나면 몇 가지? 네 가지 그런데 여러분이 화면 너머에서 저한테 네 가지라고 했는데 선생이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몇 가지?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이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에 대한 거는 있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30회 때 물어봤던 거는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30회 때 출제했던 거는요 이 박스에 문제를 주고요 얘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간 다음에 다음 중에 경제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이 있죠 이거를 올바르게 배열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만 구별할 수 있으면 종류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이거를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패턴은 어떤 거냐면요 다섯 개 오지선다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에 기술적 개념을 얘기하면서 얘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문제를 물어보는 패턴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왜 종류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냐면 여기에서 이 구분 기준은요 우리나라에서 구분을 했던 일본에서 구분을 했던 미국에서 구분을 했던 누가 구분하든지 얘는 기술적 개념이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얘는 경제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끝으로 나오는 게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세부적인 거는요 우리가 유학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뒤에 나가서 우리가 부동산 속성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다뤄요 거기서 공간,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거는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을 우리가 취급을 할 때 우리 교제상에서 보시게 되면 14페이지에 가면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에서 보면 부동산은 자산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 부동산 시세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숙칙 영끌 이런 소리가 나오다시피 이번에 집안 사면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현재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대산이 얼마라고 했을 때 거의 70, 80%는 다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가계 입장에서도 부동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투자를 할 때 전체를 100으로 본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한 60, 50에서 60 정도가 부동산이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한 70까지 이상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산으로서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우리가 자산을 의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본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토지 자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있죠 이것만 토지 자본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종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거 설치해야겠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까지 다 토지 자본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토지 계량에 필요한 토지 자본을 투입해야 되고요 따라서 택지 조성을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도 다 토지 자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토지 매입 비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계량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있죠 이것까지 다 포함한 것을 우리가 토지 자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요 생산 요소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택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생산 요소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토지는 생산 요소로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생산 요소로도 우리가 쓰여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소비재라고 있죠 양가로 사본에 생산제인 동시에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소비재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토지 자체에서 땅만, 택지만 있다고 해서 얘를 우리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주택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걸 직접 소비하죠 그래서 생산 요소이자 무슨 역할? 소비재로서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 토지는 생산제인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상품을 우리가 거래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반 상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문하게 되면 배송이 바로 오죠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배송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랬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여기서의 중점은 기본적인 건 설명해드리지만 제목을 위주로 정리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에 가면 법률적 개념이라고 있어요 법률적 개념 안에서는요 다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하고요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 협의 광의 아시죠? 협의는 좁은 의미라는 얘기죠? 넓은 의미고 그랬을 때 이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출제할 때는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토지 및 뭐라고 그러냐면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 또는 협의를 좁은 의미라고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 다음에 토지 및 정착물로 들어갔을 때요 이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취급된 애들이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만 따로 출제를 해요 그럼 왜 얘만 따로 내냐면 우리나라 민법하고 일본 민법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그런데 영미법에서는 미국 애들은 건물을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건물은 이 토지의 가치 한 덩어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얘를 따로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출제를 했냐면요 다음 중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죠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은 없다 그럼 틀리겠죠 걔가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하고 분류상에서는 어렵게 물어보진 않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뭐를 정리하면 된다 종류를 정리하면 돼요 그럼 법률적 개념에 들어갈 때는 협의와 강의를 구별했을 때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구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협의의 부동산에 토지하고 정착물로 해놨죠 그래서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항에서는 그 위에 물건은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속성, 공간, 위치 이런 데서 배우시는데 이걸 항상 인식하시는 게요 거기 니은에 보면 광어권의 객체가 되고 있는 미체골 광물이 있죠 이런 데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되어있고요 그 밑에 정착물로 가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을 때 거기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박스로 정리해놨죠 건물 있죠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나라는 취급해요 그래서 별도의 등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목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서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임목이라는 거예요 명인 방법이라는 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서 구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암흑의 껴라고 명찰 이름표 붙여서 해놨든가 띠를 이렇게 둘러놨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경제 재배하면 독립된 정착물로 다루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요 이건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에요 갑은 부지런해서 자기 땅에 대한 경제학을 다 해놓은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그런데 이 땅은 계속 놀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갑이 이 땅이 놀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 땅의 일부를 약간 손을 봐가지고 이렇게 변화 심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을이 찾아와가지고 왜 남의 땅에다가 여기다가 작물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 작물 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민법상에서는 잠자는 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하고 있어도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경제학 수확물은 매년에 경제학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우리가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작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의 일부로 간주던 애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는데요 다만 거기 토지의 일부로 내는 것 중에서 나를 보게 되면요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상태의 수목과 단연생 식물 등과 같은 자연과실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자연과실이라는 거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매년 경제학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식생 있죠 또는 단연생 나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보면 산지에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나무라든가 수목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보지는 않죠 이거는 산주인이 매년 가서 걸음 주고 물 주고 그래야지만 얘네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돼서 중개의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독립된 것과 일부로 간주던 애들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넘어가시게 되면 광희를 보면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그 다음에 준 부동산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보더라도 여기에서는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광희가 협의하고 준 부동산이면 협의는 이걸 물어봤으니까 광희 넓은 의미를 물어볼 때는 이것만 물어볼 수 있겠죠 용어상에서 그럼 여기 있는 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있죠 그래서 교재상에서는 17페이지에 하단에 가면 광희의 부동산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 부동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준 부동산도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거죠 왜냐하면 토지 및 정착물에서 토지하고 건물 또는 고가의 수목 이런 애들만 우리가 담보물로서 인식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애들까지도 부동산의 준에서 우리가 취급하겠다는 얘네도 동산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그래서 얘네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거를 꾸준히 물어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류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돌아가다 보면 천천히 여러분들이 숙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있을 때 일단 부동산 개념 그러면 법경기 세 가지 그쵸?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고 기술적 개념이 몇 가지? 네 가지 경제적 개념이 몇 가지? 다섯 가지 법률적 개념은 협의하고 광의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쵸?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이 뭐가 있느냐? 네 이거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합쳐져 있을 때 그럴 때 이 준 부동산의 성격을 알아두면 되겠더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이 나왔을 때 그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쓸 때 우리가 그 17페이지에 보면요 상단에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거는 영미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픽처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게 설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영미법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 애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데 여기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죠 이게 중개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은 이사 갈 때 두고 간다 뛰어간다 뛰어가면 걔는 중개 부동산이 아니죠 걔는 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구별할 수 있으나 그래서 이게 원래 정착물이라는 건요 얘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 그때 정착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 드릴 때 건축재료상가 앞에 있는 욕조가 있어요 이 상태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집 욕실에 얘가 딱 부착이 되면은 그러면 정착물로 바뀌죠 그러면 이사 갈 때 여러분 집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 욕조는 뜯어간다 두고 간다 두고 가면 뭐예요? 두고 가면 부동산 거래 대상이 포함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집 매매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벽시계나 에어컨, 냉장고 다 가져가잖아요 걔들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왜 구별이 돼야 되냐면 얘네가 중개 대상이 되는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를 중개업자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구분기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구분기준에 대해서는 딱 하나 물어본 케이스예요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이 되는 애가 있는데요 얘를 제거할 때 지금 욕조처럼 물리적인 손상을 주면은 뭐라고 봐야 된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부동산으로 봐야 되겠죠 손상이 없이 제거가 가능하면 동산으로 그렇죠? 예, 뭐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걸 쭉 내려가가지고 예,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누가 설치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했으면은 부동산으로 봐요 근데 임차인이 설치했으면은 그냥 동산으로 본다는 거 새를 사는 과정에서 생활을 편의해서 커텐 블라인드 칠 수 있죠 근데 이상할 때 다 뛰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 정도까지 하십니다 이것도 자주 인용이 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먼저 할 수 있으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종산과 정착물의 구분에서요 거기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라에 가게 되면 색깔을 달리해서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이다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준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개념에 대한 것을 알아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9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의 분류가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강의에 대한 구성은요 여러분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늠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래 여기까지면 내가 충분히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30분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려주시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 한번 또 해봅니다 이번에 개념에 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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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